안녕하세요. 풀잉풀 조성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풀잉풀 이혜린입니다. 유린씨 한 주만 잘 지냈어요? 보고 싶었어요, 선생님. 아, 정말요? 아, 그럼 오늘은 또 어떻게 저를... 지진구 복제할 수 있는... 지진구 복구실 건가요? 오늘 어떤 동작을 준비하신 거예요, 도대체? 무서워요. 아, 지난 시간에 너무 잘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을 준비를 했어요. 지난 시간에 워킹부터 턴, 스핀까지 연결을 너무 잘해줘서 오늘은 거기에 한 가지 동작이 더 추가가 될 거고요. 더 어지러움... 아, 그렇죠. 벌써부터 현기증 난 거... 멀미 날 것 같으면 얘기하세요. 물 마셔가면서 하게 해드릴게요.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동작을 응용해서 준비 운동도 할 거고요. 복근 운동인가요, 또? 네. 이번에는 옆구리 운동. 아, 저 옆구리 살 빼야 돼요. 네. 왜 이렇게 공감하세요? 뭔가 기분 나쁜데? 생각할 시기가 왔잖아요. 다이어트는 원래 겨울에 하는 거랍니다. 오늘 동작도 한번 기대해보세요.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, 선생님. 오늘 진짜 열심히 할게요. 칭찬 많이 해주세요. 아, 정말요? 알겠어요. 그럼 저는 칭찬 많이 해드릴 테니까 우리 또 운동하러 갈까요? 자꾸 선생님 어디 가지? 오늘 설치한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야. 아, 갑시다. 나 불 설치한 데로. 자, 갑시다. 가요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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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